헤이 가이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스맨파의 주역 분들이십니다. 먼저 K-댄스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맨파 리더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마 어어즈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스맨파를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마마 어어즈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댄서로서 이렇게 뭔가 큰 무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다들 너무 멋지신데요. 저는 저에게 어떤 수업하는 약간 인생 역전이라고 할 만큼 정말 뜻깊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기회였었는데 여러분들의 5개월간의 대장전거를 이제 마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스맨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너무나 뜻깊고 처음에는 경쟁을 벌였지만 지금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댄서들의 또 위상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22 마마 어어즈에서도 저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급 무대 준비하셨죠? 네 2022 마마 어어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들이 모인 만큼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댄서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무대라서 저는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